24.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다음 출전 선수입니다. 한빛초등학교 이현우 3.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4.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4.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5.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5.1, 3점으로 현재 순위 2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